저쪽 테이블에 대경 씨가 줬다고 그러고 갖다 줬어요 좀 이따가 와서 고함도 가봐 가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? 안녕하세요 제가 다른 거 제주는 없고 안 드신 거예요? 네, 오렌지이루스 주셨는데 아니, 저희도 드렸어야 하는데 학 동생은 아닌 거예요 오케이, 인정 인정 땅돌 들고 오셨어요 예 저녁에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? 아니, 괜찮습니다 감사해요 챙겨온 걸로 했는데 아, 이거 오신 김에 한 번 드실래요? 먼저 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시원하게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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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의자를 두 개밖에 준비를 못해서 의자가 없어요 아니,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들고 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떡하지?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아니, 저기 의자 있잖아 아니, 저기 의자 있잖아 저기 일로 갈까? 감사합니다 방금 만드신 거예요? 여기서? 아, 진짜요? 우와 이런 쪽 일하시는 거예요? 아니, 또 만들어 올게요 아직 주리어폰을 쓰시는 감성을 너 무시하고 계시나요? 그쵸? 예, 주리어폰도 좋아하고 옛날 거 되게 좋아해요 라디오 많이 듣고 막 이래서 혹시 나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어... 내 나이를 일단 오픈을 하는 거예요 어, 그럼 그럼 저는 서른이에요 저는 스물여덟이요 어떻게 20대 로 보이는데 그걸 모르겠는데 나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요 아, 그래? 아니에요? 친구 같다고 하셨는데 많이 어리시구나 사실 제가 23살이라 23살이라 미안해요 날씨가 참 좋아 그치 내가 지금 햇빛을 보고 있어서 햇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나 쓰린드네 잘 안보여 미안해요 정말 잘 안보여서 이제 좀 23살이네 보니까 21살처럼 뭐예요 한참 어리네 감사합니다 MBTI 있어요? 알고 있어요? 네 알고 있어요 INFP에요 INFP? 아 정반대 딱 다 달라요 저는 ESTJ이거든요 아 저번에 진짜 피곤해요 내가 언니인데 나도 통제하려고 해 그럴 수도 있지 갑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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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 카메라 철수했어 갔어? 예스 잠깐만 다음 술 부탁해 언니 얼음도 부탁해 얼음도 부탁해 저희는 이런 날 밥 먹기 전에 취하는 거 아니지? 그래도 되지 않을까? 하자 될까요? 하자 될까요? 아 네 역지 팔팔해 짐이 진짜 많았겠다 혼자 오셨어도 그냥 딱 배낭 무겁긴 했는데 배낭 매자마자 그냥 좀 되게 설레기도 하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지 않을까? 해서 왔었어요 저희가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좋았지 좋겠다 삼겹살 좋아하세요? 저희는 삼겹살을 구울 건데 저녁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어 어 저는 6시 반이었거든요 저도 6시 반 할게요 예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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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